안녕 통통 배를 접어볼까요 발동기가 있어 통통 소리가 나는 작은 배에요 접기가 어렵지 않으니 함께 따라해봐요 색통이 한장을 준비하시고 삼각형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중심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뒤집어요 위의 를 표시선을 만들고 양옆을 중심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표시선을 만들어요 펼쳐서 안으로 모아 접어요 아래 삼각형을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요 안쪽으로 넣어요 뒤집어요 뒤집어요 가운데에 손을 넣어 입체로 만들어요 통통배 완성 통통통 소리가 나는 것 같죠 그리고 엉망이 Ellis과 함께 접어서 안쪽으로 접어서 안다고요 وں 한 farther 이 부분은 밀잎이 아프게 그idores의 첫 스펀 tienes